지금은 6시 45분입니다. 라이딩 갈 것들을 챙기고 있고 오늘 날씨는 좋은데 갑자기 비가 오고 벚꽃 다 떨어지고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아마 12도 정도? 지나무 잘 있어. 갔다 올게. 아침! 맥몬이 국룰. 진짜 왔다. 잊어버릴까봐 자전거 저기 있어. 먹읍시다. 강화도에 왔습니다. 지금은 8시 50분. 오늘 어디 간다고 그랬지? 저희 교동도. 교동도를 갑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초보 혼자는 무사히 왔습니다. 처음 본다. 언니 쫄려요. 시즌 1 은행. 이거 로라에서 이제야 뺐다는 은행. 이건가요? 이거 뒤에 이거 잘못 풀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완전 아웃댁크. 아 진짜?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샵에 갔다 왔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차도무 과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없어 없어 원래 없어. 원래 없고 이제 손을 이 안으로 넣어야 돼. 여기로 하면 돼. 뒤에 젖이. 이건 젖이야. 초보 운전 잘 왔습니까? 네. 거의 100km 운전해서 왔어요. 푸돌이의 푸시기. 푸시기인데 뇽돌이가 될지. 아 푸시기로 해 그냥. 푸시기요? 푸시기 너무 바람피는 소리 같잖아요. 아 얘 척괴실. 멋있다. 얘 척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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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척괴실. 귀여워. 다 척괴실래. 안녕 얘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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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글 예쁘다. 쓸어놨어. 오오. 그러네. 내가 제일 처음 쳐서. 어. 세상. 예쁜데. 플레스틱을 샀어요? 이거 갑자기 웃고. 오. 예쁘다. 오. 너 헬멧 나랑 똑같은 거. 맞지? 레이저. 오. 제레이시스. 제레이시스. 진짜가 배워요. 아 나는 오늘 이거 라벤더 색을 꼈죠. 좋아요. 준비. 몽이 자전거. 유파인드 게시. 섹시. 지하이툼입니다. 안녕. 물은 있나? 네 물 있어요. 다행히 물. 다행히 물 있어. 다행히 물 있어. 자 갈 준비. 이게 이거. 안녕하세요. 이게 20만원 정도인데. 자덕돌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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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는 샤방이 아닐까요? 지금 바람을 봐도 이렇게 불거고. 갈 때는 샤방하게. 볼 때는 보고. 네. 하시면 되고. 누구한테는 이런 거. 누구한테는 샤방이고. 늘 그렇듯이. 떨리는 인간들. 자 이제 갑시다. 출발. 출발. 밑에 또 다민. 오른쪽과 아래쪽도 누군거 맞죠? 가세요. 가요? 네. 가세요. 갑니다. 출발하자마자 패들 잃어버렸어요. 패들 잃어버려서 어디 갔어 다. 그 많은 인원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순식간에 없어졌다. 한 명 신분증이 제출했습니까? 네. 잘 살아있습니다. 한 명으로 하면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떡해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네. 가세요. 앞에서 막혀? 왼쪽으로 해봐. 왼쪽으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디아이트를 충전 안 해온 자의 오르막입니다. 어 간다 간다. 오. 디아이트 초보자는 강전을 당해서. 킹맥이 충전을 해온다. 미치겠다. 킹맥이야 노노. 킹맥이야 노노. 노노. 자 이제 팩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레몬이를 회수해가고 있고. 시속 23 정도고. 앞에 유진이가 있습니다. 갑시다. 화이팅. 우와. 오. 멋있다.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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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비오네요. 아 왜 이렇게 부릅니다. 유진이 죄송할게요. 저거 가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 가도 있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안녕 안녕. 여기 앞에 어필 있어요. 네 어필. 지금은 13km 밖에 안 왔네요. 뭐 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 13km 밖에 안 왔어요. 해망이라며요. 아직 얼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르자? 할까요? 난 저린 느낌인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맞네. 소리가. 나의 비상 아미노바이터를 줄이겠습니다. 역시 필요할 줄 알았지. 감사합니다. 저기 3km 전이야. 저기 3km 전이야. 여기 4km 전이야. 자 목소리 들리나. 우와. 우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건물이다. 고마워. 고마워. 7일증 검사. 이따가 그 이른 자동차만 가는. 카페. 카페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어. 어. 30km 쯤에? 어. 금방이야. 제발. 교동대교. 갑시다. 고쳐줘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요. UndergroundYes. 죽은破장 3kmalfmente. 됐어. 지금 22키로 수리언니가 평소에 2.4라 그랬다 아니야 지금 6이야 6 6에서 8정도야 이제 카페 8키로 남았습니다 생각은 뭐 먹나요? 답은 정해진 게 없네요 기다렸다 할까요? 오빠 나 물 마실래 그래 지금이야 물 마셔 물 못 마시는 자린이야 아직 건망시켜요 마셔요 지금이야 사람이 많아서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보네 오늘 그 서구마스를 꼈구나 아하하하하 안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4키로 지점 교동 대교도 감사하네 여러분의 아들이 고생하면서 눈물을 서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아 나 녹아 말아줘 아 최신 슬펑크라 계속 넣어주면서 가야돼 파이팅 여기 잘 붙어 가야돼요 아 가능할까? 네 잠깐만요 여기 출발 못 하시는 분들 다 붙어 가세요 교동 대교입니다 교동 대교 파이팅 파이팅 차 온다 여기는 아직 꽂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예쁘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파페에 도착했을라 31키로이고요 다 왔어 안녕하세요 우와 멋있다 우리 목적지 아 예 목적지가 할리갈리 할리갈리 할리갈리라고 했어요 이거요? 손님 주로 들어오세요 맡아주신대 우리 자리 옆에 우와 너무 멋있어 예 예 너무 멋있다 여기 여기 짱 멋있어 베트남 느낌이야 신기하다 안에 진짜 커 짱 멋있어 여긴 베트남 무인애예요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여기는 라이더만 올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긴 양양 코로나 페스티벌이에요 와 농협 건물이었던 와 농협 건물이었던 강만장 일반인분이 왔는데 멋있다 멋있다 시장 구경 갈까? 시장 구경 갈까? 갈래요 가자 세룡시장 왕 언니 오 가보고 싶은 추억의 교동섬 제비거리래요 제비거리 오 너네 둘이 똑같고 우리 둘이 똑같네? 응 네 간호박크 철효갑니다 표정이 하나 두 발사 음 이건 뭐야? 아 강아지 떡이래 강아지 떡 사서 나눠 먹을까? 네 가서? 아유 죄송해요 먹을 수 있어 이긴 사람은 아유 죄송해요 아직 안 맵히냐고 떡을 이렇게 잡았어 아유 이거 잘 잡어 너무 맛있다 그래? 응 짜증들 사자 사자 짱맛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순모 김치 있어 여기가 막걸리에 먹는 건가 봐 이거 호떡 와 유병새 오셨다 저희 호떡 두 갤만 주세요 이게 명절이나 이럴 때 특별할 때마다 강아지가 간 낳은 애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나눠 먹었대 다섯 개 안 먹었잖아 반낭 강아지 모양이래 이게 안에 먹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생겼어 좀 징그러운데 들어 칫 응 응 80명 괜찮네 가고 밥 먹자 그래 30kg만 타면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얘들아 거고 가짜야 나만 없는데 일로 갔네 추워 아venue!! 호시기 힘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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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제주도 느낌이다 나 진짜 살려고 타고 살려고 제주도 느낌이야 이거 와 53km 뒤에 왔다 거의 다 왔습니다 비 왔어서 하늘이 맑은 것 같아 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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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습니다 종료 와 재밌었다 예 다음주 홍천 홍천 갑시다 고생했어요 현아 고생했어 고은이도 고생했잖아 넘어졌지만 덕분에 너무 고맙습니다 시즌온 재밌었어요 진짜야? 최고 심바가 기록했대 와 모친네 188인데? 응 고생하셨습니다 꿈이 완료 배고파 성공적 갑자기 신났네 방금까지만 기절하지 않았어 밥 먹으러 갑시다 좋다 좋다 배고파 나도 지인이 하는 오리불고기 집입니다 우와 색깔이 너무 예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 볶음밥이야 왕그릇 가자 드셨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가격에 너무 늦는다 어색 조금밀 예전에 것담스탕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